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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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실수부터 입으셔야 되거든요. 예, 예. 파이다비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입으니까 약간 떨리네. 최대한 훌륭하게 밀게요. 꽉 해주세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거 우리 참 멤버들 다 같이 왔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쵸? 그쵸? 진짜 재밌었겠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겠다. 랜딩할 때만 다리 들어! 하면 이제 땅에 걸려. 아, 마지막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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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저 잘해요. 패러글라인 두 번 해봐서. 그래서 다리 들어! 이렇게 들면 안 되고 다리 치켜요. 아, 최대한 높게. 네,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잘 못하는데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하고 올라가볼까요? 이 끝이에요? 진짜 짧다. 아, 얘 지금 바로 가요? 아, 이거 보니까 1박 2일이 목숨을 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짜. 삶에 설렘을 주네? 와, 진짜 이거 설렘, 설렘 주네 이거. 야, 이거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 익스트림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사세요. 오늘부터? 야, 이미 며칠, 며칠 한 달 됐어요. 진짜 복품, 복품 하태. 맞아요. 가요? 와, 나 지금 초조하네,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이거 참, 이거, 아. 파이팅이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와! 오케이, 2등님. MBC입니다! 갑시다! 이거 이렇게 약하게 쓰면 괜찮아요? 본인 의지하는 상관없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높다 이거 너무 높아요 먼저 더 올라가요? 지금 구름 위에 있어 여기 7,000피트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5,000피트 남았고요 약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상승하면 이 도어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기분이 없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정말 하늘이 예뻐요 보게 보게 구름이 예쁜 날 이 시스템에 마음도 예쁜 날 고고! 자, 5분 남았고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라! 1박 2일 파이팅! 1박 2일 파이팅! 야, 너무 높다 이거 문 열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쭉 치시고 쭉 치시고 쭉 치시고 몫이 공으로 천천히 기회 자, 들어 마셔볼게요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가보세요 1박 2일 파이팅!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사랑하지 이준님,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웃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 잠시 기다려주세요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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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니가 빠져네 강아지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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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다 tradition 한개 시스템 탓 다시 넘쳐낼 수 있게 하자 와, 장난 아니다 와, 1박 2일 멤버분들 우리 이거 복불복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 다 같이 옵시다 종민이 형! 채윤이 형! 100kg 몇 kg까지 돼요? 100kg이야 아, 세윤이 형은 못되겠다 그런 거 자, 준비하시고 자, 다들 두시고 다들 두세요 다들 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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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후 후 후 오 오 오 위로 많이 젖으셨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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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분이 이상해 오 오 기분이 이상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무슨 도파민 터지는데? 근데 무서워 여태 지금도 무서워 오케이, 한 번 더 하라고 아 아 어 예 아, 저는 하지 저는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멤버들 될 거 아 아 아직 내려오면서 너무 종민이 형 생각이 많이 나고 저는 번지보다 이걸 더 못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태우고 싶습니다 다 한 번 이렇게 다 기대해서 블루 스카이